8월 달에 사업을 해도 되는 띠, 요가 나이가 있나요? 있죠. 마흔여덟 토끼띠, 널 좋습니다. 마흔하나 개띠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십둘 돼지띠도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십냇 닭띠도 괜찮아요. 대운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육십둘, 육십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육십팔세 양띠들도 괜찮구요. 그리고 서른여섯살도 토끼띠들도 괜찮습니다. 그분들은 스물아웃 개띠도 괜찮아요. 근데 개띠, 토끼띠, 소띠들 대운이 들어왔으니까 사업을 하던 지금부터 차츰차츰 아마 운이 들어와서 좋아져요. 좋아지니까 사업을 하셔도 괜찮아요. 사업을 하시던 가게를 하시던 추진하셔도 괜찮습니다. 돼지띠는 없네. 돼지띠요? 돼지띠는 안 좋아요. 돼지띠는 안 좋아요. 돼지띠는 안 좋아요. 돼지띠는 안 좋아요. 하하하하하